뉴욕 증시는 연말 차이실연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운 지수는 0.26%가 상승한 반면에 S&P 지수는 0.1% 약부합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0.56%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승진을 하셨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에 기분 좋은 선물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는 최근에 덕산하이메탈의 주가가 상당히 좋죠. 관련 계열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덕산테코피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덕산하이메탈이 주가가 거기에 대한 오늘 반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OLED 발광층과 공통층 소재 원료라든지 반도체 증착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전액 첨가제 등 OLED, 반도체, 2차전지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OLED가 59%, 반도체가 37% 정도 수준이고요. 2차전지 전액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OLED 중간체 사업은 IT 기기 내에서 OLED 적용이 확대되는데 특히 TV 같은 경우는 대화 면적, 대면적화에 의해서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OLED도 XR 기기나 VR 기기 등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면서 스마트폰 내에서도 OLED 관련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OLED 관련된 부분들을 채용을 확대하면서 결국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OLED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2022년 매출액은 750억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은 기존 소재 증술과 신규 소재 진입 효과 때문에 내년 매출액의 620억까지 증대가 되면서 올해 대비 37%나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OLED는 안정적인 성장에 이끄는 반면 반도체 관련 부분들은 생각보다 큰 폭의 성장을 이루어질 것 같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OLED 중간체 제조에 필요한 유흥우기 합성 기술을 응용해서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난 8월부터 국내 전액 업체를 통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로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액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20억 정도 수준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120억 그리고 내후년은 300억 대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신규 고객 확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첨가제 관련된 매출액 역시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아마 흑자전환은 내년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기여가 된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성도 담보하고 있죠. 따라서 첨가제 사업의 등곡점이 2024년 정도부터 본격화된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액 첨가제 매출액이 오일이디나 반도체 소재 사업 규모인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1, 2년 사이에 어떤 성장성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목도가는 3만 5천 원, 손조로가는 2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오렐리디, 반도체, 2차 전지 소재에서 동시에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오늘 배당락 기준일입니다.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연말 렐리나 연초 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구간이지만 전 거래일 미국 증시에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성장주 또는 주소줄에 대한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장중에 대규모 환매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12월 중 상승세가 높았던 반도체라든지 전 거래일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세를 연출했던 게임이나 메타버스, 2차 전지 관련 주 사이에서도 일부 단기 차익 실험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 또한 12월에 기관들이 프로그램 메시지가 들어왔던 것은 1, 2월에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배당락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빠져서 약 1.39% 하락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다소 조금 밀어붙이는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거래일 동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배당 차익거래 성격에 순매수가 유입됐음을 감안한다면, 배당락 당일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드포지션의 성격 순매도 물량도 출해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용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물량 부담,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물량 부담이 다소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3조 원이란 역대급 순매도를 기록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제차 중수용주 중심의 순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낙폭화들, 그리고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차익실현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